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40개사를 오는 4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개교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의 밀착 보유, 국내외 전문가의 DNA 분야 특화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서비스와 기술 경영 특화 교육 제공을 통해 입교팀이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 3기는 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월에서 4월 중 입교팀 선정평가를 거쳐 4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